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233페이지 부동산 물권변동이죠. 자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우리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서 공시원칙과 관련돼서 형식지율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길해야 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했거든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1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서 186조가 나옵니다. 일단 이 186조가 결국은 형식지율을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186조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형식지율이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속요소라는 법률요건이고 법률행위는 계약과 단독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계약과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에서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에서 민법 187조가 나와요. 이 187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법률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법률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한다. 법률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결국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시험 문제는 거의 약방위 감지처럼 매년 내고 있는데 결국은 큰 틀은 뭐예요. 계약,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고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계약과 단독행위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를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넘겨보시면 2번 186, 7조의 내용에서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에서 187조의 적용법이 나오죠.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상속은요.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서 넘겨받은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고요. 2번 공용징수 강제로 뺏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공용징수 수용을 통해 가지고 물권이 변동될 때도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판결이 나오죠. 이 판결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판결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런 얘기 있거든요. 판결은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원하지 않아도 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물권변동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판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판결과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형성 판결.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의리라는 놈이 술만 쳐먹으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땡깡을 부려요. 야 인마 그 집이 네 집이냐? 내 집이지. 갑의 입장에서는 소송이라도 걸어주면 깔끔하게 승소할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땡깡만 부려요. 이럴 때 갑은 법원에다가 판사님 이 건물이 내 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법원 판사가 봤을 때 갑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이 A부동산은 갑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해 줘요. 이게 뭐죠? 확인 판결이죠. 그러면 판결이 나기 전에도 갑의 것이었고요. 판결이 난 후에도 갑의 것이니까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물건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소유자가 안 바뀐다고요. 그럼 결국은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를 다질 필요도 없는 문제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행 판결. 자 이런 겁니다.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그런데도 갑이 자신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애혼도 해보고 문자로 부탁한다고 해봐도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제가 이놈하고 매매 계약도 했고 대금도 다 지급했는데 등기를 안 해줍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사가 봤을 때 을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라고 판결을 내리게 돼요. 이거 우리가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등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법원은 이 의뢰 주장이 합리적이다. 의뢰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곳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뢰 궁극적 소유권 취득 원인은 매매 계약인 거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계약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니까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문제에서 참 잘 나옵니다.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건을 취득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은 법률 관계를 형성시키는 판결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냥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생각하시면 돼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고 우리가 형성권 중에서 배운 거는 이번 강의 때 배운 것은 하나가 있어요. 취소죠. 취소.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약에 판결을 받았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형성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자 우리 민법상 사기를 유료한 취소는 말로 하든 문소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꼭 판결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야 그 자투놈아 니가 나한테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느냐라고 취소를 했을 때 을이 콧방귀도 안 낀다는 점이죠. 을이 아 그래요? 취소했습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놈이면 처음부터 사기도 안 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님 제가 이 그 자투놈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사가 봤을 때 갑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갑과 을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치소권은 형성권이니까 법원이 하는 이 치소에 관한 판결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원이 갑과 을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원이 취소한다라고 판결하는 순간 을에게 있던 소유권이 갑에게 바로 뭐하게 돼요? 복귀하게 되는 거죠. 을에게 갑으로 이전 등기나 을의 등기를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결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바로 복귀가 되니까 형성 판결에 의한 물건 변동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판결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됩니다. 다만 무슨 판결만이요? 형성 판결만 그런 거다. 실제로 이 취소권에 대한 시험 내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매매가 무효면 등기당 무효라는 사실을 너무 잘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판상 분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기본성 강의할 때 공동소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판결은 무슨 판결 말은 말하죠? 형성 판결 말은 말한다.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도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해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조심할 것 그러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순간이죠. 다시 말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기타 법률에 규정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우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외우시긴 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법률 행위는 등기한다.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1번 건물을 신축해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삽질하고 망치질하고 공부르시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행위죠.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 없이 취득해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2번 법률 행위에 무효 치소 해제 해제한 물건의 복개 자 이건 뭐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무효 치소 해제 해제가 돼서 매매 효과가 소멸됐다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고요. 3번 혼동은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혼동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 자 이건 이런 얘기예요. 자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건 저당권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도 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되는 순간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이 돼요. 뭐 하잖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거죠. 다섯 번째 용의 물건의 존속기간의 만료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존속기간의 만료는 뭐죠 여러분들? 시간의 경과죠? 시간의 경과는 사건 법률 행위가 아니네요.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소멸되게 되고요. 6번 소멸시효 이것도 뭐죠? 시간의 경과죠? 사건이죠? 법률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용의 물건의 경우 2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용의 물건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번인데 자 이거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해요. 법률 규정을 줄여서 뭐죠? 법정 그러면 법정 지상권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정 저당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 법정 법정 대위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대위죠. 따라서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니까 뭐 하잖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이 되고요. 네번째 분배동지 상원 완료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우리 과거의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좀 옛날 일이기 때문에 시험문에 나올 건 아니고요. 이건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에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라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외가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해요. 예외는 뭐냐면 취득시효죠.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러면 20년 동안이니까 시간의 경과니까 사건이지 법률 행위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지만 우리 민법이 특별 규정을 두어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237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볼 거예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238페이지에 대표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했고요. 이건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행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통서가 판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이니까 186조에 따른다면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동이 되겠죠. 근데 우리 민법 47조와 48조는 특별 규정을 둬서 등기 없이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186조와 47조, 48조가 뭐하게 되냐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도 있고요. 판례도 좀 약간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설은 중요하지 않고요. 뭐만 기억하면 되죠? 판례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가 공시원칙을 기억했기 때문에 판례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하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의사주의가 뭐였나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려 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의사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재단법인 설립행에 대해서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출현해서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권이 K에게 언제 넘어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이 47조, 48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재단법인은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의사주의했잖아요. 다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의사주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판례도 이해될 거예요. 그럼 대표 이제 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재산 출연자 이외에 재삼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출연 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죠. 다시 말하면 출연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재삼자에 대해서도 완전히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등기시한 시점이죠. 왜요? 등기를 해야 재삼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답은 5번이죠. 그 출연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가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과 물건의 소멸은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거고요. 240페이지 오시면 또 대표해지가 나와요. 자, 여기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의 변들과 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법정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네요. 2번 이행 판결에 비한 부동산의 물건 변동시기는 확정 판결 시이다. X죠. 자,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등기 등기를 해야 물건을 취득하니까 그 부동산 물건의 변동시기는 확정 판결 시간이라 등기 시임으로 답은 뭐죠? 2번이 거죠. 3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요. 4번,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왜요? 경매도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요. 5번,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지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요하지 않는다. 왜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삽질하고 공구리시고 망치질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요?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부동산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볼 건데 일단 개념은 뭐냐면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고요. 등록이란 말도 똑같습니다. 그럼 언제 등기라고 하고 언제 등록이라고 하느냐 현재 우리 자동차는 등록이라고 하고요. 선박은 등기라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등록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일괄성 없기 등기라고도 하고 등록이라고도 해요. 아무튼 등기라는 말은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하고요. 이번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건 뭘 시장하냐면 우리 민법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 부동산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부 안에는 표제부 값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표제부는 그 부동산에 사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값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게 되고요. 등기 사항해가지고 등기되어야 할 물건은 일단 우리 민법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등기되어야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등기되어야 할 권리 가지고 등기 못하는 권리 가지고 점유권 부동산 유치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은 등기 능력이 없다 등기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해당 부분 공부하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종류 해가지고 표제부에 기재하는 그 부동산의 객관적 사실이라는 사항을 우리가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요. 또 값구에 을구에 하는 등기를 우리가 권리의 등기라고 하는 거죠. 2번 보존등기 권리 변동등기가 나오죠. 자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어요. 아니면 토지를 간척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없을 테니까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보존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고요.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그 등기부에 이제는 권리가 변동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게 권리 변동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의 분류에서 기입등기 경정등기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변경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한번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등기부 내용이요. 등기부 내용이요. 잘못됐어요. 잘못생각을 해보죠. 요 시점에서 공적장부에 기재가 됐다. 등기가 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원인으로 잘못됐다면 요거 우리가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등기할 때는 잘됐는데 등기란 후에 잘못되면 요거 우리가 후발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원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경정등기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등기부의 일부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죠. 만약에 등기 전부가 잘못됐다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고 뭘 하게 되냐면 말소 등기를 하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등기를 신청할 때 안영찬이라고 적어서 등기를 신청했어요. 근데 등기간이 요 찬자를 환으로 잘못 봐가지고 안영환이라고 등기를 했네요. 그러면 등기간이 안영찬을 안영환으로 잘못 본 것은 등기하기 전이니까 원시적 불일치고요. 요 안영환을 안영찬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경정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영찬이라고 정확히 기재가 됐어요. 등기가 근데 나중에 제가 개명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폼나게 앙들의 영찬 이렇게 이름을 멋있게 개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할 때는 정확했는데 등기를 한 후에 잘못됐으니까 후발적 불일치고요. 요 안영찬을 앙들의 영찬으로 바꾸는 건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예 안영찬 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고 그 등기부를 주말한다고 그러죠. 말소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멸실등기 멸실 회복등기 말소 회복등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요? 말소회복등기는 말소가 되는데 그 말소가 잘못됐다면 그때 하는 게 뭐죠? 말소회복등기겠죠. 자 멸실등기는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아 아이 죄송합니다.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 아니라 등기목적물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 하는 거 우리가 멸실등기라고 하고요.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멸실회복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없애야 되겠죠. 이때 하는 게 뭐죠? 멸실등기 자 등기부가 화재등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멸실회복등기라고 한다.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이 부기암 분류해가지고 독립된 순위번호가 부여되면 주등기 기존의 순위번호를 끌어다 쓰게 되면 부기등기라고 한다. 그 다음 5번 물건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불리해가지고 물건을 변동시키는 등기를 우리가 본등기라고 하고요. 물건이 변동되지 않은 등기를 예비등기라고 하는데 예비등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 부분도 시험에 아주 잘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공식법에서 공부해야 될 문제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법 총론 부분도 우리가 기본서 강의 때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까지 물건법 총론에 관한 기초를 강의했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계약법에 관한 기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